하이구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 고구마 오늘의 브롤러는 제키 오늘의 이벤트는 브롤드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경기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팀의 프리모가 3명을 해치를 하고 고구마 골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우리팀의 협동 공격이 좋았습니다 엘프리모가 공격을 하는데 폴트에게 잡았습니다 우리팀의 상자 하나가 부서져서 골을 넣기 쉬운 상태까지 왔습니다 폴트에게 패스 엘프리모에게 공 빼앗겼다가 다시 빼앗아 옵니다 상대 폴트 잡고 엘프리모까지 잡고 공 빼앗아 옵니다 엘프리모가 방어를 했고 엘프리모가 방어를 했고 엘프리모가 방어를 했고 오케이 미래형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